안녕하세요. 레알 왕초보 영어회화. 당신의 영어선생님 뉴 튜터입니다. 벌써 두 번째 날이네요. 첫 번째 날 강의가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두 번째 날 데이2는 이름이 뭔지 물어보는 표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 오늘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두 번째 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첫째 날 배운 표현들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회화라는 것은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많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표현 보시고요. 영어 표현 떠올려 보시고 세 번 정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캐나다에서 왔어요. 난 한국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 데이2 두 번째 날입니다. What is your name?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많이 들으셨던 표현입니다. 어떤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좀 짧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좀 재미있게 발음하는 거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먼저 전체적 대화 한번 들어보실게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Kate. I'm J-1 Kim. You look great. Thank you. 자 연습하기, practice. 한 문장 한 문장 따라 하시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직접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는 시간 가질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What is your name? 했네요. What, 무엇이란 말이고요. Is, 이다인데 지금 묻는 말이죠. 그래서 이냐, your, 너의, 당신의, name, 이름, 즉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어는 존칭어가 한국말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쓰는 표현과 친구들 사이에 막 쓰는 표현은 반드시 구분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What is your name? 했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그건 한국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름이 뭡니까? 할 때 What is your name?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게요. 세 번 따라 하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자 이번에는 글 없이 한번 따라 할게요. 세 번.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네,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이름을 말해줘야 되겠죠. My name is Kate 했네요. 마이 나의 네임 이름은 이즈이다. 마이 네임이 주어고요. 이즈이다 동사입니다. 뒤에는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케이트는 미국 여성의 이름입니다. 케이트. 물론 뭐 한국 이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네이버나 우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아주 멋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이름, 남자분이라면 남자이름, 여자분이라면 여자이름 정도, 영어 이름 하나 정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도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은 케이트예요 했네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My name is Kate. My name is Kate. My name is Kate. 자, 이번엔 보지 않고 따라 할께요. My name is Kate. My name is Kate. My name is Kate. 네, 잘 하셨고요. 세 번째요. 자, 상대가 자기 이름을 말해줬으니까 본인도 이름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m 재원 Kim. You look great. 했네요. I'm 자, 이름을 말씀하실 때 My name is 블라블라 하셔도 괜찮고요. I am 이란 표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줄여서 나는 뭐 뭐이다 해서 I am인데 줄이면 I'm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자, 재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름이죠. 뒤에 Kim이 성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영어는 성이 뒤쪽으로 가고요. 이름이 앞쪽에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I'm 재원 Kim. 나는 김재원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뚝 끊어버리면 뭔가 좀 더 말하고 싶은 여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마디 슬쩍 던져보시는데요. You, 당신은 look 이란 동사는요. 보다란 뜻도 있지만 어떠어떠하게 보인다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great 잘 아시죠? great 우리말로는 훌륭한, 대단한, 엄청난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는데 very good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look great 하면 아우 멋지게 보이시네요. 대단해 보이시네요. 이런 뜻인데요. 중성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한테 쓰든, 여자분한테 쓰든, 자기 이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아우 멋져 보이시네요. 이렇게 하면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you look great 문장 한번 달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막을 보지 않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해 줬으니까 듣는 상대방은 일단 뭐든지 기분이 좋겠죠. 자기가 비록 great 하지 않더라도 아우 멋져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반사적으로 우리가 고맙다는 표현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thank you라는 말, 혹은 excuse me, please 이런 표현들은 아무리 남발해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자,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하지 마시고요. th가 혀를 살짝 무는 발음이거든요. thank you 자, 세 번 따라 하십니다. thank you thank you 잘 하셨고요. 보지 말고 한번 해봅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배운 표현 네 가지 표현이 있었죠. 한국말 표현 보시면서 영어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세 번씩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케이트예요. 나는 김재원이에요. 멋져 보이시네요. 감사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자, 오늘의 대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실게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Kate I'm 재원 김 you look great thank you 오늘 배운 표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어렵지 않죠? 네, 회화라는 거 반드시 어려운 표현 쓰면 좋겠지만 쉬운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처음부터 작은차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you so